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알려드리는 황금연문 위원님의 자리에 계시는데요.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황금연문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것 알려주실 황금연문님 나와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제 한글날이었는데도 쉬지 못하셨다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오전에는 잠깐 개인일을 하고 오후에도 방송을 좀 했었는데 사실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국내 가셔도 해외는 열리고 또 해외 가셔도 국내는 열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 23시간이 거래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들이 거의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하루는 24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은 거의 25시간 이상을 열심히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황금연문님과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누르시고요. 그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문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매일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황금연문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좀 만나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강의를 하고 가면 그날은 이제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또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드릴까? 어떤 거를 가장 쉽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인절미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인절미와 포도를 같이 먹으면 어떨까? 어울릴까요?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시간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아 그렇구나. 시장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옷이 굉장히 인절미와 색이 똑같다. 또 위원님은 포도와 색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자칫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더라도 같이 먹다 보면 매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절미나 포도를 먹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차고 맛있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PPT 바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위원님? 찰떡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수익을 내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거를 이론으로만 놓게 되면 그냥 책상이 노트에 필기한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했었던 거를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가 또는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런 패턴이야라고 해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거가 되는데 항상 이제 안타까운 점이 어떤 거가 있냐면 거래를 하다 보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못 팔으면 내일 하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는 물리, 요즘같이 시장이 덜컹거리가 많으면 물리면 속된 말로 물리면 좀 뭐 시간을 두고 가면 되지 라고 해서 길게 끌어가게 되는데 파생은 물론 플레이를 길게 호흡을 길게 하고 봐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추세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시세를 보다 보면 저기서 못했지, 여기서 못했지라는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이 막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매매하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추세에 대한 얘기를 보면 추세라는 얘기를 주식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씁니다. 추세라는 것은 끝과 끝이 이어지고 다시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추세 반전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추세 진행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 진행형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 추세 진행형에서 그 다음에 반전되는 것이 반전인데 대다수가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시세가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은 톱니바퀴를 따진다면 휩돌아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흐름은 비록 있지만 결국 이 끝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시세의 어떤 초기에 안타게 되면 자꾸 반전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해야 되는 거가 추세 매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거래를 해도 좋고 또는 단타 거래를 해도 좋고 또는 포지션 거래를 해도 좋은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다 보면 작은 거를 놓쳐서 다시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 아닌가라고 보여줘서 추세에 대한 얘기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다이버전스를 같이 또 붙여서 볼 수 있는 차트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반전이라는 것은 기존 추세가 여기 보시죠.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추세 반전을 가장 다들 선호하죠. 이 자리를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탁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손이 바뀐다는 표현을 하죠. 물량을 털어내고 손이 바뀌게 되면 그 과정을 지나서 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반전하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존 어떤 이평선이 모여진 어떤 자리 구역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추세를 터닝을 했다 돌파를 했다 또는 이탈을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이 추세의 끝나는 시점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들, 저를 비롯한 많은 트레이더들이 새로운 포지션으로 갈아탈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지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지표다라고 한다면 스토케스틱, RSI, CCI 이런 걸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그들이 모아져서 뭉쳐져 있는 거가 추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반전이라든가 추세의 진행은 모든 차트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세 흐름이 이에 필수적 올바른 추세 반전 확인법을 본다라는 점이고요. 제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갑자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보니까 순간이 커서를 이용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그러게요. 추세 반전 식별법의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일 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 추세선 돌파가 있죠. 추세선 돌파, 추세선 붕괴 이 점이 있고요. 또 전고점, 전저점을 테스트를 했을 때 실패하는 자리가 있고 지지대가 붕괴되는 자리가 있고 저항대가 돌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는 우리 선물 시장, 해외 선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금융 상품에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지대라는 게 있죠. 늘상 오는 손님, 갑자기 회식 손님이 많아졌다고 돌파해요. 매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에 갖다가 그것도 다 차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늘상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 늘상 하루에 100명인데 오늘 150명이 왔어 또는 130명이 왔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항을 뚫었거나 전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그거를 다 매출을 갖다가 요즘에 워낙 다 잘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엑셀로 도표를 한다면 자기 어떤 가게에 대한 운영미도 나오는 것처럼 이 추세 반전에 대한 식별법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 계좌도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대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대를 계속 우상향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지 굉장히 좋겠죠. 모든 계좌의 핵심은 우상향으로 저항을 계속 뚫어가는 거거든요. 이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속 이탈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또는 전저점을 자꾸 테스트 랜다. 내 계좌가 오늘도 소네 내일도 소네 정말 나는 언제 수익을 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추세에 돌파 또는 붕괴 테스트 실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도 어디가 전저점이었지 언제가 전환점이었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파생을 접하는 어떤 차트라든가 이런 용어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 추세의 특징은 고점과 저점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가장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상승을 하는데 상승 추세의 특징이 고점도 올라가고 우리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깨가 올라가고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락은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져 있고 다시 또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져 있고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져 있고 컨트롤을 본다면 잔잔한 그림보다는 큰 그림들이 계속 이렇게 낮아져서 내려오게 되는데 상승,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어깨보다 머리가 당연히 올라가겠겠죠. 또 어깨보다 머리가 올라가게 돼서 계속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지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패턴이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서 계속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게 하락 추세인데 이들이 내려오다가 어느 접점이 되면 만나게 돼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할 때 바로 어떤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원유 재고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트럼프였다 파격적인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수직으로 쏟아지거나 수직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급등, 그러니까 우리 산을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골을 빠르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가게 되면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저점이 하락하나 하락을 하다가 움직임이 돼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하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따진다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의 값이고 20일선은 한 달 동안의 값이 돼요. 그럼 5일선하고 21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아 곧 나는 우상향으로 가겠소라는 거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이들 종목 중에 하나 보면 유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우아향이거든요. 끊임없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평소와 달리 들었다 낫다 갑자기 쭉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어제 저걸 못 잡았어. 오늘 내가 저걸 못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려고 하네. 나스닥이나 또는 항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짧고 올라가는 건 또 장중에 크게 올라가고 이러면 단순하게 어떻게 트레이딩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날은 내가 잘 모르겠다면 트레이딩을 하루 쉬셔도 됩니다. 쉬셔서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 거래가 열린다면 6일을 거래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가끔 저도 반성을 하거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매매 많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물 거래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계속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5거래일이 있다면 사실은 이틀 정도만 수익을 내도 돼요. 그리고 하루는 큰 손실이 있어도 인정하고 나머지 또 이틀은 약 손실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로스컷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틀 정도의 수익이 이틀 정도의 수익이라는 게 아주 짧게 먹고 수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본다면 호흡을 조금 길게 봐야 돼. 너무 증거금도 작게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르쳐 드리는 거가 별로 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나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구나. 또는 하루에 내가 10번을 거래한다면 10번 다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러면 강박관념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제 맞았는데 그 방향이 맞았는데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파생에 이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아까 저걸 잡았더라면 후회가 없는구나. 만약에 저걸 했었더라면 의미가 없죠. 하지 않았는데 이 풀 만약에라는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이게 늘상 제가 하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5시간을 내가 거래한다면 5시간에서 2시간만 바짝 하고 나머지는 출렁출렁하고 흐름도 보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학습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펜을 그려야 되는데 펜이 좀 안 나와서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보일까요? 추세선의 돌파 또는 추세선의 실패를 해놔봤는데 돌파를 해서 막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실패를 한 걸 제가 다 적어봤어요. 대다수는 성공한 걸 다 얘기를 해요. 이건 매매를 성공한 게 아니라 이건 돌파를 했어. 이거는 뭐 이탈을 했어. 라고 해서 그 성공한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공한 거는 잘 움직였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는 안 보려고 하게 되죠. 피하고 싶게 되고 저건 내가 그때 깨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차트가 아니라 다른 선차트로 만든 거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캔들의 끝과 끝을 제가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끝과 끝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경우에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상승 추세형 즉 머리도 올라가고 머리도 올라가고 어깨도 올라가고 어깨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저점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가 계속 올라가겠죠. 저 밑에서부터 올라갔겠죠. 계속 올라왔었던 거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이 구간대에 오니까 앞에 봉보다 50불대가 되는데 앞에 봉보다 뒤에 봉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좀 검정이라 잘 안 보이네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림 자체에서 더 가지 못하고 바로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동안에 일직선으로 보신다면 꼬리와 밑꼬리와 밑꼬리가 밑꼬리가 쭉 이어져 있고 밑에는 이동편 교선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기를 그대로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추세선이 이런 것들을 붕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죠. 옆에 걸 한번 봅니다. 똑같은 패턴에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다가 눌림이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락을 검정 패턴이니까 이게 지금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급하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앞에 고점을 돌파하면 우리 보통 예전에 주식할 때 상승 1파 하락 2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등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앞에 봉우리를 바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척하다가 그냥 실패를 합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갔다가 가장 많이 실패를 합니다. 돌파를 할 거다. 또는 여기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포지션을 베팅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베팅을 해서 손실이 크면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 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사례 중에 하나 있는데 기다려요. 버티기 버티기 버티고 버티고 버텼다가 먹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버티고 물려서 버티고 버티고 버텼다가 먹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간하고 돈하고 이긴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을 매매 스킬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패턴이 버텨서 이익이 나서 참아서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얘기를 하죠.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해서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냥 물려서 손실을 버티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1박 2일이 지났다가 간신히 변동성에서 먹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런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 테스트 실패 추세선 붕괴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들어갔다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물린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돌파나 실패시 개인 투자자의 속성이다 이런 모양들은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걸 검정화면을 해봤더니 생각과 달리 예쁘지가 않네요. 이 앞에 그림들을 보시면 첫 번째도 보시면 전저점의 테스트를 실패했다 앞장에 이어진 그림들을 계속 이어온 건데 올라가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하락을 할 때 상승이나 하락을 한번 잘 보세요. 상승을 가파르게 하는 종목이 초반에 막 가파르게 하면 계속 가기는 가는데 막바지 가면 완만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파를 때 못 들어가고 완만할 때 들어가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아 수익이 나다 막 답답한 거야. 답답하니까 어떻게 놓고 나와버리거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은 후반에 완만한 하락을 해요. 완만한 하락을 하다가 음봉이 확 쏟아지죠. 그럼 그 확 쏟아지는 거가 거의 로스컷의 물량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만할 때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매수는 시간 틱을 먹는 게임이고 매도는 한 방이다라는 것은 매도는 온 동네 사람을 다 싣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신은 사람한테 빠르게 가고 새로운 손이 또 들어와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잘 탔지 갈게 라고 해서 절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매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 물량을 받아내야 돼. 받아내고 올라갔다가 물량이 많이 나오면 다시 내려오고 아마 최근 오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목군들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오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일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코너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52.50 정도 오면 많은 투자자들이 트레이더들이 싸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더 흔든다. 그러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더 흔들어버리니까 이제 50불 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흔들어버리면 거의 다 손절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매가 나오면 매물 데가 없죠. 가벼워지죠. 그래서 올라갈 때 아주 급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유발하는 거가 내가 포지션을 들어가 있으면 안 느껴지죠. 수익이 왜 안 날까? 빨리 손실이 난 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지금 얘가 계속 계속 비슷한 가격에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왔다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데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사실 이 시간에는 저희 방송을 막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저희 회원들도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하듯이 얘기해 드리지만 이런 거는 심리적인 거를 치료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리가 좀 잘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지대가 붕괴된 후에 다시 상승을 갈 때 지지대가 붕괴됐다고 해서 마음이 급할 게 아니라 상승 가기 전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다음번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전만 들어가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추세선에 대해서 또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자세히 또 저한테 와닿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 넘치는 강의를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그 위원님 다음 주 토요일에 위원님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어떤 기회인가요? 위원님. 제가 그 세미나를 꽤 오래됐습니다. 한 지 시장에서 한 지 꽤 오래돼서 그동안에는 이제 거의 소규모 아카데미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는 대규모 강연회를 하는데 사실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원하이드 잭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파생을 하고 주식을 하지만 약간 공통용어들이 좀 많거든요. 적당히 먹었을 때 일어나라 털고 일어나라 뭐 이런 것들 눈이 흔들린다 뭐 눈빛이 흔들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제목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아 내 인생의 조건은 과연 뭘까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수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해외 선물을 이루지나요. 그러나 내가 거래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 물론 주식도 좋고 뭐 국내 선물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때에 가장 빠른 매매는 해외 선물이다. 개인들이 왜 자꾸 거꾸로 가는 손실나는 차트를 보고 있는지 이걸 정말 제가 매일 밤마다 만들어요. 저는 이걸 만들면서 저 혼자 공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스킬 제가 몇 년 전에도 저를 보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 업그레이드 된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스킬을 저랑 같이 배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죠. 10월 19일 날 화재보험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데요. 나름대로 또 알뜰한 사은품도 준비를 좀 하고 했으니까 우리 현장에 오셔서 바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파생시장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 진행형에 있다라고 하고 정말 난 패자발전 다시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거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싸우신 인생 이 파생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꼭 찾아가셔서 위원님께 그 노하우 전수 받으시고 이게 농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아마 기웃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대강연 입당하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추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번 주부터 이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그널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다이버전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위원님 우리 그 다이버전스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주가는 가격은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표는 오르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아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네 또는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표는 더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고 지표는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아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는 뭐 항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소득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버는 돈은 비슷한데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거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출은 계속 늘었는데 같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환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파생에만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소득에도 한번 좀 엮어보시는 그런 응용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고 주가의 추세 진행 즉 가속도 모멘텀이라고 하죠. 왜 이게 올라가는가에 대한 어떤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고 이들은 추세 전환 파악으로 아주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대 지금 9시 20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죠. 아주 지표가 많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실물을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차트가 더 편하신 거죠? 네. 제일 편하죠. 얘가 누구냐 하면 앞에서 제가 크루도오일 얘기했죠. 오일이 제가 벌써 3주 3번 3주가 아니라 3번째 출연하는 시간에 51불 52불 때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오일 상승하겠다. 어제 원유제곱 때도 이거 상승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누굽니까 터키하고 내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장중에 새벽에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크루도오일을 한번 보세요. 어저께 원유제곱 때 오늘 아침에 종목군들의 급작스러운 이슈죠. 이런 것 때문에 내려왔지만 지표를 보고 여기 보시면 지표는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표는 이렇게 내려왔고 가격도 이렇게 내려왔어. 자 오늘 이 기준을 본다면 가격은 가격은 더 내려왔죠. 앞에 거부터 당연히 더 내려왔죠. 지표는 덜 내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봉하나가 30분 차트거든요. 자 보세요. 가격은 더 내려왔어.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됐죠. 가격은 더 내려왔는데 지표는 더 내려가지 않았네. 아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53.05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방송하기 시작한 때에 8시 8시죠. 8시쯤에 아니 9시죠. 9시쯤에 출발했었던 이 가격대가 52.80을 막 통과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한 30틱 정도면 한 계약당 30만 원 정도가 움직인 겁니다. 30만 원이 자본수익이 아니에요. 매도자리가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앞에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해드리는 건 지금 9시 반에 워낙 지표가 많아서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얘는 나스닥입니다. 경제 지표가 경제 지표가 많이 있는데 나스닥이나 S&P를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7시 해외 선물 아침 7시에 개장을 해요. 6시에 마감을 하고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을 하고 1시간을 쉬었다가 7시에 오픈을 하는데 7시에 열자마자 막 쏟아냈습니다. 시리아전하고 얘기가 터키하고 시리아전 시작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시장이 그때 나스닥 선물이 100포인트 110포인트가 빠져서 순간 고민을 하는 거야 국내장이 출발하기 전에 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오늘하고 내일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스몰이 되든 빅이 되든 간에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게 터져 뭐 답답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올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파생이라는 것은 주식을 하는 분들은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생겨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장을 아침에 봤을 때 조금 암담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들어 올렸다가 말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며칠 전에 나스닥 급락을 합니다. 막 다우가 400포인트 300포인트 급락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반등을 했다가 또 하라 그래. 또 급락을 해. 그러면 계속해서 급등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추세라는 것은 내려오던 추세와 또 반전의 추세가 있다라고 했죠. 이 반전은 이쁘게 얌전히 있다가 올라갑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태우지 않죠.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게 한다는 표현을 써요.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분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꼭대기 주가의 고점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분산 털고 나간다.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뭐라 그래요. 매집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죠. 서로 용어가 다르죠. 바닥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느 큰 포지션들은 서서히 서서히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보통 골드 국채 앤 얘네들은 안전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고공권에서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가 약간의 분산 과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오일 나스닥 이런 애들이 갑자기 급반전할 만한 이슈는 없잖아요. 그러나 더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매집 과정이라는 거죠. 매집 과정이 될 수 있고 어느 구간은 왜냐하면 이제 4, 4분기가 실적 시즌이 돼요. 우리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가 지금 3개월 됐다. 이제 100일 됐다.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어땠습니까? 좋게 나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업들은 좀 정점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S&P 같은 대형주라든가 이런 종목권들이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주가들의 흐름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드를 보면 일봉을 보시면 일봉을 보면 이런 상태예요.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어도 매수를 들고 있으면 그냥 손실이고 그렇죠? 매도를 들고 있고 계속 버텼다. 나는 정말 계속 버티고 있어. 라고 해서 이걸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나는 매도를 해서 이렇게 이 날이 언제냐면 9월 5일에 얘는 12월물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냥 가는 시세거든요. 이때 내가 매도를 들어가서 있었다 하면 물론 갔다가 올라왔다 갔다 올라왔다 하지만 그때보다 이렇게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그렇죠? 저점이 일봉인데도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럼 일봉에서는 아주 큰 그림이잖아. 얘네들의 일봉의 하루 등락폭이 뭐 400틱도 나오기도 하고 그럼 한 계약당 400만 원의 움직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진 않았지만 고점이 낮아져 있고 저점도 낮아져 있어. 자 오늘이 되게 중요하겠죠. 좀 이따 지표 발표될 때 어찌 될 때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여길 또 보세요. 가격 이렇게 가격이 일봉입니다. 얘네들은 가격보다 이때 가격보다 그 뒤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지표는 낮아져 있어. 그래서 약세 아까 얘기해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신호를 좀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때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신호를 알려주니까 당연히 가격이 그 후로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랑 이때랑의 차이점이 대략 한 이것도 한 200틱 정도 차이점이 고점과 고점이 200틱 차이점인데 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어? 계속 내려오고 있어. 계속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표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 이 얘기는 나는 곧 조만간 전환을 할게 반전을 좀 할게 또는 추세 전환을 할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반전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환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좀 할게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틱봉이라든가 분봉을 보다 보니까 순간에 큰 그림인가 보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네 여기에 어떻게 보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9시 반에 제가 저기 우리 PPT를 보려다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과연 지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들어올리는 힘이 나쁘게 나오면 얘네들은 들어올립니다. 그렇죠? 지표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반대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힘이 얼마나 생기는가 한번 봐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좀 보여드려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로 이들도 거의 7시 반에 급등했죠. 골드 같은 경우가 급등했다가 그 자리를 도로 다 원위치를 시켜놔놓고 그냥 저점만 맞아있는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안 빠지더라고요. 어제도 골드가 보니까 안 빠져서 아직은 내릴 때가 안 됐나 보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새벽역에 연결되었었던 저점이 저희가 보는 골드의 시세는 1510을 깨면 매도를 좀 들어가도 여유가 생긴다라고 봐요. 이 가격마다 종목마다 이렇게 가격이 있거든요. 1515, 1525 또는 1505, 149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510을 깬다면 내려가도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한 50틱 정도가 남아 있어서 과연 오늘 그거를 지킨다면 오늘도 아직은 하락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같은 경우도 1510이 안 지켜진다면 아 이제는 황금연무시 얘기하는 다이버전스가 전환점을 만드는 즉 약세 다이버전스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그 차트가 직접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다이버전스 설명만 해주셨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 여기가 추세 변환점쯤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눈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림을 크게 보느냐 호흡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모니터 앞에 있으면 호흡이 짧아져요. 맞아요. 짧아져요. 어쩔 수 없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내가 포지션을 만약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을 하고 이렇게 길게 그러려니 하고 가면 올라갔다 내려와도 견딜 수가 있어. 아 그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5일 거래에 일주일에 5일이 걸리는데 6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살지 마라. 5시간을 내가 거래를 한다면 2시간 수익 좀 내고 2시간 약 손실을 내고 컷하고 조금 쉬기도 하고 1시간은 좀 손실도 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본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다이버전스를 스스로가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희 회원들이 벌써 찾아요. 대표님 이거 다이버전스 발생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아직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카톡창 들어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들어와서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강의를 보고 나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을까요? 또는 주식을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다 어디에 쓰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그거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죠. 제가 또 여기 23년 차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말 오래된 무근장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차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간에 이 다이버전스와 주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미리 현장에 바로 들어가는 종목권들에서 설명을 드려놨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많이 우리 차트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HTS 말고 저만의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죠. 이렇게 신호를 보시면 우리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이버전스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다이버전스 어디서 나오는지 돌파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트 아까 같은 그런 HTS가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차트가 한번 여러분들 화면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는 매수라는 표시가 안 나오고 그냥 캔들만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매수라는 거가 표시가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게 훨씬 쉽겠네요. 그렇죠. 매수라는 표시가 나왔으니까 아, 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라고 나오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 저점이 서로 모아졌다가 하나의 어떤 방향을 딱 만들려고 할 때 비슷한 자리에서 자꾸 신호가 나오면 아, 방향이 만들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이렇게 같아지는 자리에서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나왔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는 보통 언제냐 하면 굳이 내가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낮 1시가 될 수도 있고 낮 3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간대에 포지션을 들어가 있으면 왜 안 움직이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략 이때에 발생했던 시간이 이제 우리 지난 유로FX가 한번 상승할 때 그려놨던 건데 여기서 매수신호가 나오고 보시다시피 잘 모르면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잘 모르면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가 같이 양운이거든요. 상승하는 것은 양운 그러니까 빨간 막대가 올라가는 것이고 하락하는 것은 파란 막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빨간 막대가 같이 올라가니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호흡으로 얼마나 길게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보통 모든 주가라는 것은 상승을 하다가 이 주가의 높이와 현재 이동평균선과 큰 캔들이 한 두 개 정도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겨버리면 그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격을 좁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막바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네, 그 다음으로는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는 차트랑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보시면 앞에서는 제가 두 가지 유로는 왜 두 개라 했냐면 잘 모르겠더라. 유로가 너무 하락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죠. 그럼 고민이 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알라신이 아니죠. 볼 수 있는 건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가 정해놓은 보조지표가 A도 매수를 알려주고 B도 매수를 알려주고 또는 A도 매도를 알려주고 B도 매도로 알려진다면 하락이고 또는 상승이야. 근데 내가 내가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쟤네들 왜 매수가 나와? 라고 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보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이 흐름에서 아 이게 매수가 맞는지 또는 매도가 맞는지 확인사사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같이 그들은 우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의 후행성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후행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유로 같은 경우는 아 잘 모르겠어라고 하니까 그 흐름 때문에 밑에 지표를 두 개 다 놓고 보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상하는 거죠. 늘상하는 거니까 하나 정도만 놓고 봐도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 보조지표들이 다 가격 오실레이터를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오실레이터보다는 프라이스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 오실레이터는 해외 선물은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가장 현재 진행형하고 똑같아져. 내가 지금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가격 오실레이터가 막 따라 올라오고 크고요. 가격이 그냥 종종 걸음을 한다면 이 오실레이터가 벌써 작거든요. 그래서 후행보다는 현재 진행형에 가깝기 때문에 프라이스 즉 가격 오실레이터를 가장 많이 쓴다는 점이고요. 이때도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 상승을 해요. 이렇게 신호가 매수 신호가 여기서 매도가 한번 나왔죠. 매도가 나와서 아주 작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매수가 장대봉을 탁 뽑으면서 올라와 줬는데 여기서 매수가 나왔는데 종가가 끝난 가격이 올라서 끝이 났어요. 분명한 건 여기서 여기가 끝이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발을 할 때 개파락을 했어. 이렇게 개파락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이거 게시판에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개파락을 했어요. 개파락을 했다면 예를 들어 오버나이트한 사람들은 팔아야겠다. 매도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를 한번 보시면 오실레이터가 전환된 것도 없고 매도 신호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매도 신호도 없고 오실레이터도 전환된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비록 가격은 빠져서 제법 한 20, 30포인트 정도의 하락은 나왔지만 이건 아직 하락 아니야. 그래야 니네가 앞서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을 한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올라간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보조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포지션을 들어갔다 라고 해서 자꾸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걔가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모니터 앞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구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왜냐하면 잔고가 막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나가면 막 후회하죠. 본 거 제대로 봤는데 내가 본 게 맞았는데 나 왜 못 참았을까 막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벌써 심리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돼요. 그거 개선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매매가 꼬이거나 엇박자가 나면 계속 꼬인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저랑 한번 극복을 좀 해봅시다. 다 같이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는 추세 추종과 추세 반전형에 대해서 항생 애증이 녹아있다는 제가 표현을 합니다. 애증의 종목 애증의 종목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하고 싶어해. 그런데 너무 빠르니까 부려워해. 어렵죠. 그래서 항생에 다치고 나면 시장이 안 보여. 거의 다. 제가 그거를 카톡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톡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어제 항생을 너무 크게 다쳐서요. 자신감이 확 줄어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실전 거래를 장중에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생 얼마에 들어가시고 항생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정말 그거대로 제가 해.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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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요. 방송에서 보여주시기 항상 같이 거래를 합니다. 매매창을 올려놓고 이 마디 75자리 여기서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25틱을 팔아도 한 4, 50만원 나와요. 두 계약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면 그냥 쭉 가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국선에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 항생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한 80만원 수익을 받거든요. 국선에서 지지부진 했던 거 지지부진 다니고 나중에 국선에 올라갔는데 초반에 흔들어버리니까 이 갭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나 이거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손실이 되더라고요. 손실은 확정을 딱 해야 되지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항생에 들어가서 딱 두 번에 해버리니까 그냥 다 했대.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이렇게 무언가에 닫혀도 해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항생을 많은 사람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애증이 녹아있다는 거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 항생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는 대다수가 움직임이 너무 빠르니까 대부분이 보시면 컷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걸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항생과 국선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우리 녹화방송 있잖아요. 유튜브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렸거든요. 일봉에서 자르는 마디 그걸 분봉으로 그대로 가서 잘라라. 그리고 그걸 진입은 틱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아침마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왜 항생을 저렇게 후다닥 하고 나오지라고 하는 거. 저는 다른 방법이 아니야. 제가 알려드린 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보세요. 왜 항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애증이 녹아있냐면 똑같아요. 항생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오죠.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 무섭게 내려오네요. 내려오니까 이걸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최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순간 수익이 나니까 겁나 빨리 팔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잡으면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내려왔다가 얘가 반전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온 건 이 자리야. 여기에요. 여기에요. 거기가 추세의 변환점이죠. 네. 전환점이죠.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을 타버린 거야. 여기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내 몫이 아니까 줘버리고 여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매수 신호가 나왔어도 곱게 갔냐고요. 가다가 앞에 고점에 부딪혀서 내려와. 그래도 매수 신호가 안 깨져. 매도 없어요.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 그러면서 쭉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고점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에 나왔었던 이 신호가 26,450이고 26,600입니다. 그럼 150틱이 올라간 거예요. 150틱이면 항생은 한 틱당 7,000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애증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애증이 녹아 있는 거니 굳이 막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거죠. 아 그래? 항생을 내가 다섯 번에 거래한다면 두 번은 조금 깨질 생각하고 두 번은 크게 먹어야지.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항상 제가 늘 강의를 와서 하지만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외매 전략은. 자기가 만들어요. 이게 법이 아니야. 기술이죠. 기술. 내가 만들어오는 기술인데 그러나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에 나오는 제가 아까 그 시그널 나온 신호 우리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 종일 보여드리는 신호인데 모든 그 신호의 모든 전략은 추세 추종형에 맞춰서 만들어진 겁니다. 단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추세 추종형이에요. 그래서 추세라는 것을 한 번 정해지면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꼭 하나씩 배워야 한다면 바로 이 추세 추종과 추세 반전 내려간다 또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형을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실전 매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한 방에 뭔가를 확 해보려고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마음은 없겠습니까? 저거 한 방 제대로 먹었어야 돼. 이런 욕심이 늘 생기는데 그 생길 때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 수익을 설정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항생을 내가 거래했었을 때 한 번 들어갈 때 나는 그 사이클에 마디 사이클에 40만 원이 목표라면 40만 원 50만 원 나 3회로 했어. 그래서 내가 항생은 100만 원 내가 잃어버리면 50만 원으로 끝을 낼게. 이런 현실적인 수익 현실적인 손실을 딱 정해놓고 하신다면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현실적인 수익을 설정하는 방법 자체는 위험보상 비율에 대한 이해와 직결 또 손실 위험은 얼마나 감소할 생각이 있냐 여기와 다 직결된다고 보시고요. 몇 시간 동안 내가 매매에 전념을 할 수 있는지 또 전념할 수 있는데 예탁금을 너무 작게 놓고 할 수 없잖아요. 예탁금을 내가 얼마나 갖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따라서 결국 그 답이 수익의 폭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게 법이 아니다. 기술이다.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 기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A 전문가한테 가서 너무 많이 깨졌어요. 이거 이겨야 돼요. 안 됩니다. 왜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부터 다시 배워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로 한 시간 꽉 채워주셨는데요. 제가 예상컨대 오늘 녹화 방송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에 또 홍콩 항생과 비롯해서 국내 선물과 관련된 그 녹화 방송도 조회수가 높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노하우를 한 번에 다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 위원님과 함께 만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23년 노하우가 모두 이제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많이 참석하셔서 위원님의 노하우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는 또 무료인가요? 위원님.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또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하셔서도 접수를 하셔도 되고 직접 오셔도 되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원 아이드 잭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 과연 내 수익을 내는 히든카드는 뭐냐. 그 히든카드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돈 버는 스킬 이거를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제 나름대로 정말 뭔가를 가르쳐주려고 매일 밤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보탬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꼭 특강까지 가셔서 강연에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강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의 시간 더욱더 알찬 투자의 맛으로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독해주세요. WWW cuisine. 70ownVision.com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해 여러분 도움이 참Net